국제 대표 김성욱 기자의 강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들에게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반상의 축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대회의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가할 것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은 애교과의 차에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입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회의 강렬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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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